ㅋ 쯧 어? 저분이 고르고 가면 안되는데? 쓰읍... 아... 그러면 우리 둘 다 100라운드 가는거 아니야 그치? 흐흐흐흐 그때부터 헤리죠 응 가라 그래 가세요! 가시거면 가세여 필요한게 뭔가? 어 침레이너 나왔다 레이너 다 됐고 이제 캐리건만 나오느냐 어허 이제 캐리건 가자 캐리건들 갑시다 캐리건들 가자 이제 좀 미친... 아우 짱욕 할 뻔 했다 짐이 rug 그 없구나! 예 기다리기도 지겹 Compared 하으... 말해보라구 나쁘지 않은데 어흫 준비 이분이나 둘 중에 누가 고루공 가느냐가 중요하긴 해 지금 여기 근데 노바랑 캐리건까지 있어가지고 사실 노바가 방금 만들었나? 레벨이 0인데 어? 그래요? 아까 노바랑 조립이 있었는데 아까 노바랑 잘못봤나 내가? 다른 지역에 놔둬가지고 겨울치는 다른 먹었나봐 아 맞구나 한참 전에 보고 맞구나 어 나 또 순수들 뻔했네 같이 두라고 얘네들이 잡기네? 그냥 회복약 때문에 길 거의 못 넣어요 와 회복은 진짜 사기야 근데 회복 진짜 빨라요 어 이래놓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회복 안하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개밀이가 회복보다 더 높아져 이거 봐 회복선 봐 와 미쳤어 오케이 가자 와 제라툴 아 제라툴이 너무 많아진다 제라툴 좀 힘들어하네 어 어 제라툴이 많아지면 또 모서르가 봐야되나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네 라바사우루스 두개 나왔어 오오 와 조졌다 아 말도 안 돼 어 어 라바사우루스 일곱마리야 미친 지금 제라툴이 몇마리죠? 준비 세마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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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툴 두개 더 나오면 정화모선을 갑시다 네네네 그 위에 눈뽕 내 눈뽕 오케이 흠 정화모송한데 제라툴 세 마리라도 누가 필요하죠? 제라툴 두개 더 필요해요 아 제라툴 다섯개 레이너 세개 아 레이너 두개 아하 결국 그것도 레이너 써야되네 네 레이너 써야죠 고르곤은 포기하고 모서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나오면 고르곤 포기할 수 없어 자 남자랍게 근데 어느정도 먼저 나오는거 가는게 나아요 일단은 어쨌든 둘다 확 길이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훈종파멸재가 하나 남아있었네 파멸재 있어요? 아 있네 하나 남아있죠 그럼 제라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야 진짜 똑같은거 개오지게 나오구요 그 노바좀 쓰세요 어 노바 레벨이 금방금방 차 노바 같은 곳을 쏘면은 같이 찹니다 음 페리건이랑 같이 걸어두고 싸우세요 킬하면 근처에 있던 경험치 다 죽었는데 근처에 있는데도 다 먹어 경험치 아시죠? 갈로우재님 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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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가스 이번엔 화염차야, 화염차 꼴찌했기 때문에 한 번 걸어볼만해 화염차 캐리 가나요? 캐리건이 배신했대 탈로젠이 고루곰피자가 고루곰피자 고루곰가면 살 수 있어 화염차야 달리자 달려보자 고루곤도 캐리건이 패는데 캐리건이 배신하셨다니까 화염차야 달려보자 아이고 반 날라갔다 아... 아니 괜찮았는데 아... 아... 좀 괜찮았었는데 가스 지금 날렸어 왜 5팀 또 나오겠네 악령이 나왔구요 체라톤 한 마리만 더 나와라 악령이 캐리가 세가지 줄줄줄 튀어나올꺼 아오 야 대천자 대천자 나왔는데 대천자 모아주세요 일단 일부러 내가 오딘 안만들었어 나중에 대천자 전투기 만들수도 있으니까 네 전투기 두 대 있으면 그거 만들수도 있으니까 야 대적... 대적... 대적 귤리아컴 이 분 이거 고비시겠는데 이 정도면 이 분 이거 고비시겠는데 이 정도면 그 고루곤 빨리 가셔야 돼 죽으셔 죽으셔 한창 바람이네 와... 스킬 썼다 저... 마라 1200달 스킬인데 가도보타임 네 가도보타임 이름 멋있다 가도보타임 아니야 지금이라도 포기하지마 할로우젠이 내 인생 안봤으면 포기하지마 와 미치겠다 와 진짜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놨어 진짜 근데 저걸 막상 또 팔기도 뭐하게 당장 필요한 요리 조화재료들이니까 와 얘네들 진짜 어떻게 해? 아니 여러분 얘네들 어떻게 해 얘네들 어떻게 해 미치겠다 진짜 진짜 몰아서 주네 와 짜아 아이고 제라토리였으면 바로 지금 보선가는데 어... 그니까 여기도 레이너 쌓이고 있네 그러네 지금 레이너가 하드캐리 하고 있어 살고 있어 야 히페리온 나온지 언제나 히페리온이 아예 킬을 못 먹네 집채킬 했니? 집채킬 레이너 천킬 다 돼갖고 그니까 내 특이 뭐야? 저기 특공대 레이너? 아 그러네 그럴만한 상황이야? 레이너 하나 더 나오면 바로 나와요 주졌네 근데 2라운드를 과연 사실까? ?... 어 깨겠다깨겠어 어? 아니야 이분 몰라 이분 몰라 어 그러네 레이너 특공대는 세트 이름인데 특공대 레이너가 기능이래 할로 제니 레이너 특공대 가시고 그거 뽑아 고르곤 이유 증가해? 이유 증가? 지금 안해도 돼요 응 제발! 이유 증가는 지금 마무리는 상당히 여유가 있을 때 쓰는 거고 지금은 그렇게 유 증가까지 쓸 만큼 여유가 오케이! 아우! 아이고 또 다른 이제 피규어가 하나 모이는 건가? 여기서 우르사다크 수를 이제 모으라는 건가? 5 4 3 2 1 라운드 시작! 지가 알아서 근데 다 잡네 얘는 딜이 워낙 세니까 지금 레이너 딜 얼마나 와요 레이너 2만 다 돼가네 어 1만 2천 2만 3 2만 3 2만 3 2만 4 2만 4 3 2 아아 캐리건 응 와 이번 딜 엄청 밀린다 지금 근데 특공대 레이너 만들면 몰라 특공대 레이너 만들면 몰라 특공대 레이너 만들면 모르는데 지금 당장은 딜 엄청 밀리고 계시니까 네 근데 저분 과연이가 어버는 하셨나? 과연이가 어버 안했으면 특공대 나와도 소용없어요 근데 뭐 그정도는 뭐 그냥 메꾸겠지 흠 아아 아아 음사독사 암 나오나? 오 나왔다 어 안 나왔네 네 사티 산책ology 은근히 이번에 많이 뽑았는데 좀 나아줄때 조져쓰 아 확실히 이거 스카이프 가면 프레임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힘들어요 보시는데 이게 울렁증이 오네요 그렇게 오래 끌진 않을거야 지금 한 3시간째 보고 있으니까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라바사우루스 8마리 나왔어 미쳤어 eresad- 포기 으흥 쓰레기 나왔어 아 검은망치 나왔고요 대천사 지금 현재 5마리 되구요 이제 세 마리 더 있으면 이제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아 대천사 또 나왔구요 여섯마리 나왔구요 어 그러면 해적추력함 노려봐도 되겠니 이제 해적추력함 갈 수 있죠 지금 지금 바로는 못갔구요 2마리만 더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2마리 더 필요해? 네 앞으로 2마리 많이 필요하네 그러면 2마리는 왜 그만 나올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그것도 뭐 파수기만두 이런거 아니야? 아뇨아뇨 히페리온 90% 만들어야 돼 히페리온 90% 30%가 3번 5 4 3 2 1 라운드 시작 대전자 나오면 해보자 그게 오히려 길일수도 있어 아니 해적주력하면 X 안들어요 대전자 트리플S는 금방 뛰던데 가스 2밖에 안들어가지고 와 이분 난리났다 진짜 무빙하면 필요도 없네요 너무 쌓여가지고 대전자 8마리 트리플S 이상 아 전부다 8마리가? 네 8마리 전부다 와 내가 그거 한번도 안가봤죠 저희 아뇨 저번에 한번 뽑았었어요 그래? 개쩔었던가 저번에 한번 뽑아 아 근데 가스 2밖에 안들어서 생각보다 더 뽑아요 아 그때 그 캐리건 아니야 캐리건? 캐리건이요? 아 캐리어 캐리어 아니요 그 최근에 한게 아니라 꽤 됐어요 그거 예전에 캐리어 한번 뽑았었거든 예 캐리어도 한번 뽑아서 어어 캐리건 나왔다 캐리건 나왔다 지금 캐리건이 나올 때가 아닌데 제너튼이 나와야되는데 근데 원래 캐리건 필요하기도 했잖아 캐리건 3마리가 필요있죠 근데 너무 많다 똑같은 유닛이 미쳤다니까 지금 아니 하나도 안팔하는데 이렇게 나온거야 어 안팔하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 남아서렉스 8마리 남아서렉스 8마리 조졌다 조졌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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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왔다 갔다 갔다 어떻게 갈까요 레이너랑 제라톨 합치시구요 레이너랑 제라톨 몇마리 총 몇개 파멸자 하나있을까 그것만 만들면 되요 일단 제라톨 3개하고 파멸자 2개 오케오케오케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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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무선 크롸시 좋았어 위치 한번 봐주시구요 네 그 근처에서 D 한번 누르시구요 D? 네 그 라인에서 한 이 정도가 좋으려나 라인에 들어가야되요 히페리온 히페리온 바로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아 잠시만 위치를 거기있으면 데미지가 좀 덜 들어가요 그냥 완전히 히페리온이 정중하게 때려버리라고 뭔 말인지 알았네 이거 취소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F 네 고거 해가지고 이동하시고 다시 D 눌러서 묶으시고 지금 이 정도? 네 조금 더 밑으로 이 정도? 네 거기 거기 아 살짝 밀렸다 아니 이 정도? 계속 밀려 거기서 거기서 D 눌러서 묶고 여기다 올라와 저거 아 아 뭔지 알았다 이게 아예 자리를 잡아둬야 되는구나 한 이 정도 이 정도 D 아 히페리온을 겹쳐서 밀린거구나 아 히페리온을 겹쳐서 밀린거구나 아 히페리온을 겹쳐서 밀린거구나 상관없어 이 정도 딱 좋겠네요 그쵸? 네 거기서 이제 올 때마다 이제 눈뽕 그치 올 때마다 눈뽕 오케이 인정 땡링콘인데 이제 슬슬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계시네 C버튼 근데 목숨 하나도 안꺼였어 저분 그대로에요? 네 어 나 뽑았나? 아까 달지 않았나? 안달았나? 안달았어 안달았어 지리인데 제나툴 나왔고요 이제 필요없잖아 네 제나툴 필요없어요 오 대촌사 났다 우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나오면 이제 저희 해적쇠레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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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촌사 개많뿔요 아니면 지금 히페리온 먼저 시도를 해보죠 히페리온? 야 90포를 어차피 띄워야되니까 어 어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야 일단 사랑한다 페리온아 사랑한다 페리온아 한번만 힘내자 갈게 세번 성공해야돼 그렇지! 아이고 한번 붙었고 일단 이러면 이러면 확 그냥 어? 부담은 확 주지 이씨 이씨 아우 눈뽕 아우 눈뽕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쩔수없어요 백라운드 넘기려면 어쩔수없어요 보시는 분 눈 너무 아프시면 간만 살짝 내리세요 그럼 좀 나아요 내가 좀 가리지 뭐 어차피 굳이 내가 저걸 볼 필요는 없잖아 내일 잘 알아볼까 으 раз 히히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어 쟤 개눈아 봐 훗하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ㅎ 누구야 잠 자는데 불itch인 사람이네 타이파 훗 그러게 지금은 반비 딴님이 필요하네요 어어 딱 저건데 반비 딸님이 한번 딱 보시고 반비 딸이 딱 쏘면 대전사 딱 나오거든 진짜 이거 딱 이제 족색은 앞에 실렀어 자 대천사 아 캐리건 이제야 캐리건이 나오네 근데 이거 다양하게 이제 조합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캐리건으로 짐내려 한번 가려고 그랬잖아 고르곤 고르곤 아 이거 가는 순간 얘를 히페리온 하나 더 만들지 뭐 나중에 그럼 또 대천사를 또 소모하죠 일단 최저 목적지 달성하고 네 일단은 해적 추력하면 이제 다시 목표를 바꿨으니까 그걸 먼저 달성하고 잘가요 내 사랑 어 저 몇개 놓치겠는데 저거 못잡아 해 못잡아 시간 내 못잡아 자 지금 목숨 18개 목숨 18개X2 목숨 18개X3 4개 날라갔구요 아해어어 어 3개밖에 안 날라갔어 아 마지막 하나도 잡았구나 아니 안 쉬우셨나봐요 한염차 와 이렇게 또 1위 그렇지 염차형 염차형 오우 염차 아 준비 아빠가 돈 벌어왔어 페리오나 가자 살아간다 치킨 사왔어 실패했습니다 치킨 먹겠어여 하하하하 눈뽕 이대로 눈뽕 정면으로 맞고 있네 지금 보니까 각도가 그러네요 어 하하하하 어 계속 나오네 진짜 저 라바사오루스 어떡해 미쳤어 진짜요 미쳤어 진짜요 진짜 웃긴거는 키리 하나도 없네 하나 5명 죽이네 하하하하 그 라바를 하나 아 안돼 안돼 그거 얘기한거지 그 뭐 카라하크 뭐 이런거 얘기한거지 아뇨 라바 다섯 일곱마리 팔아버리려고 아아 팔아버리려고 어차피 캐릭은 필요한거 한마리밖에 없으니까 이제 자 가자 페리오나 사랑한다 히페리오나 열심히 살자 세번 성공해야돼 세번이야 아 포탈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착해 착해 아니야 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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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가 제일 개같은 새끼니 음 죄송합니다 나는 못들은걸로 해줘 근데 어차피 강화가 안되면 쟤는 그냥 그 고르고 고르고 만들어버리고 그래그래 하나 더 만들어서 그냥 해적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하나 더 버리자고 응 네 저 강화 안되고 그냥 버려요 너 강화 안되면 버린대 으흐흐흐 무조건 져야 된다 어 저거 잡겠다 되게 재밌게 사신다 이분 어 되게 막 영안처럼 막 크으 크으 그림나 응 열심히 사시네 강화 버티면 좋고 안 버티면 그냥 버려 으흐흐흐 강화 안 버티면 고르고 하하하하 아니야 그래도 난 넌 믿어 히페리오나 세번 실패 실패 종자가 글러먹었는데 쟤는 그냥 협박을 해야돼 협박 아 아 진짜 너무한다 어어 진짜 고르곤되고 싶나? 장래희망이 고르곤인가? 장래희망 고르곤이야? 하하 너 정말 그러니? 어 아니래 어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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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네 어 아니면은 내가 투자해줄께 내가 투자해줄께 한번 밀어줄께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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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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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어 할수있어 나 강화안되면 장네임홍 고루곤이야 으어어어어 ёр어 장네임홍 고루곤이야 얘 아 한번만 더 한번만 더 마지막 네 장래희망 고르곤이고요 아 미친 아 이걸 날려먹냐 아 한번만 딱 내면 됐는데 아 캐리가 하나만 나오면 바로 고르곤 뽑을 수 있게 있어요 하하하하 그러고 보니까 우리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해야되지 않겠소? 아 네 아 지금 테라 메카니즘 끝났어요 업그레이드? 응 응 다 끝났지 아까 아 그래요? 아 그러면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아 젓갈 아 나 가스 남겨둘까? 네 지금 가스 있어야되요 나중에 또 작업할려면 고르곤 또 작업해야죠 한번 더 봐야겠구만 열다섯 목숨 남으셨구요 어 스투쿠보 세 마리인데 어 고르곤 아 고르곤 가셨겠네 고르곤 갔어? 어 근데 스투쿠보 두 마리 아니에요 하나 어디 스투쿠보 아까 세 마리였는데 어 아까 세 마리 아니었나? 내가 잘못봤나봐 내가 스투쿠보 겹쳐서 잘못봤나봐요 아 내가 잘못봤나구나 안싸워 왜 스투쿠보 싸워 싸우고있는거죠 빨간 레이저 이분 이분도 약간 좀 꿈이 있으신거 같은데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이분 이겨야되거든 이분이 더 높은곳에 올라서 나한테 쓰러져 죽었으면 좋겠어 가겠는데 라이플 많이 날리겠네 이건 나한테 어 다운 라운드의 갔거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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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금해 모두 출금 저 정도놈 모두 출금각이야 진짜 가시괜itude 말해보라 짚레이너 어? 집 레이너 미쳤는데? 특공대 레이너 하나 더 뽑겠는데 이거 분위기가 어... 오직이 나오네 아 재료전환 순간 옮질했네 10원 더 뽑아서 합시다 어차피 여유있으니까 응응 대천사도 지금 하나 나와줘야되는데 아... 제라톨이 나오네 제라톨도 오지게 나오네 준비 5 4 3 2 1 라운드 장전은 뭐지 둥뽕? 둥뽕! 하하하하하하 꼭 살아남아야돼 할로우제님 이 정도에 쓰러지면 어? 나한테 너무 쉽잖아 아 너무 쉽진 않았어 솔직히 우리 제일 힘들었잖아 그치 이번엔 좀 많이 힘들었대 어 이번에 진짜 힘들었어 항상 힘들어 근데 응 아 가시겠네 아 인생 역전하고 남의 고통 보는 재미는 정말 시트콩 같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막 저거 막 잡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다니는게 그냥 웃음밖에 안나온다 진짜 어 야 여기서 내가 이거 키니까 이쪽까지 반짝반짝거려 하하하하 정화보선키니까 여기까지 아 힘들겠는데요 쉬워보이지 않아요 랩톱 또 언제 죽었지 오늘 랩톱 뭘로 잡았어 아 그걸로 잡았어 모선이 잡았나 그럴수도 있지 응 그러네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 저 카메라 많이 잡았네 한 번에 응 저 아토 슬프가 땡기는 스킬이 있어가지고 어 확률적으로지? 네 퍼센트로 아니다 못잡겠다 갔어요 이거 이거 못잡아요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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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여기까지시네 어 고생하셨습니다 잭리퍼님 이렇게 가시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도 제가 1등을 하게 됩니다 하하하 잭리퍼님 바이 바이 어허 어떻게 고생하셨는데 어 잠깐 어 라이프 남았어 하하하 라이프 남았어 어 이거 라이프 남았어요 3개 남았는데 3개 남았어 뭐야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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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혼 어 캐리건 나왔어 우리 캐리건 필요했잖아 네 레이너 3개 캐리건 3개 합쳐버리세요 아 오케이 어디 덜어나볼까 나랑 놀고 싶나 그냥 합칠까 우르사다 그 수 수 수수인데 무슨 일인가 누가 너들어 입을려 수입 조심해라 근데 지금 어차피 저거 있잖아 입이 안떨어진다 입이 안떨어진다 이게 수와 암으로 맞는거잖아 누가 너들어 아 4 4 3 2 1 라운드 이제 돈 버는거 이제 다행이 짧게 이제 미네랄 모이는거 전부 다 저거 뽑아주시고요 전투기 음 오케이 음 위치야 이 정도 괜찮습니까 네 그 근처에서 그냥 홀드만 박아놓으면 되요 전투기 클릭하면 자동 생산하거든요 네 아오케이 음 이내에 모일 때마다 자동으로 가라고 봐요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잖아 해봐 내가 이분이라면 아토실루프 이런것도 싹 다 팔겠다 짐 내는 그냥 하나 때려붙겠다 아토실루프는 저게 마라가 지워주는거라서 캐리건이 그거 파면 쓰는데 좋으면 되죠 근데 지금 뭐 만들려는거 아니야? 무슨 뭐 짐 레이너 특공댄가 뭐 만들려고 했잖아 약간 고르곤 만들려고 하시나 이분도? 그런가보네 아 그러네 고르곤이네 네 어 자 버튼이 이건 또 아 아직은 몰라 이 정도가 맞네 뒤에 많구나 아 뒤에가 많구나 뒤에가 많아 세마리도 좀 가는거잖아요 와 근데 오메가 리스크도 되게 센거 같다 한방 뭐 찍는 뭐 이런게 뭐 하튼데 이거 오메가가 세기했는데 캐리건 양념하고 마지막 막타만 먹고 있어요 이제가 아이고 저건 못 잡는다 못잡아 못잡아 가셨네 이거 진짜로 가셨어 아냐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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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라도 잡아 오른쪽이라도 어? 하나 다 보신가요? 목수? 와아 저 끈질긴거 보소 조졌대 이번에는 와 진짜 끈질긴다 이번에는 왠지 진짜 말도 안되지만 불사조 느낌 음 아 지금 음 불사조요? 네 불사조 불사조 1등으로 불사조는 믿어봅니다 사조형 불사조형 아우 괜찮았어 아 많이 걸었어야 됐는데 좀 3 2 1 라운드 시작 이제 고르곤 강화 네 중간 한번 눌러주고 공항 강화합시다 들어갑시다 야! 트리플하스 오오 대박 트리플하스 와 대박 한방에 한방에 그냥 가는거야 뒤에서 몇단계에 뜬거야 어 가자 가자 가는거야 오 가는거 응 좋아 좋아 트리플하스 와 마지막에 돕네 진짜 도왔어야 됐어 진작에 여기까지신가 할로우제님 가시는 모분이십니까 하나 진짜 저번에 지금부터 썸데스네요 하나로 놓치면 진짜 이분 목숨 하나입니다 응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엔딩 멘트 정도 될 각인데 하하하하하하 그럼 뭐 없나 뭐? 응 저번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성소에서 뭐 없어? 성소 드시면 마나가 800이 안되어가지고 2스킬도 못 1스킬 했어요 아 그러네 네 이거 올클리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올클리어요? 네 로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무한 라운드까지 넘어가죠 아 무한이 있어? 네 질이네 그냥 계속 안바뀌고 똑같은거에 계속 나오는 라운드가 있어요 경험치가 안들어오네 이거 한판합니다 한판 두판하면 죽어요 로스트님 저도 힘들고 오늘.. 몇시부터 방송했지? 두시 20분인가 30분부터 방송했어요 저도 체력적으로 힘들죠 아 여기는 아주 깔끔하네 크으어어어어어 가셨구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아 고생보다 우리 승리를 좀 만끽합시다 하핳 20등 하하핳 하아 아아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또 1등 했습니다 어 오늘 진짜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초반에 졸지다가 점점점점 살아나는 그 모든 게임이 다 그러네요 그러보니 그러네요 아 처음에 유닛 잠깐 좋았다가 점점 밀리다가 어 항상 그래 진짜 근데 진짜 웃긴건 우리 빼고 다 좋았어 맨날 그리고 점점 무너져 그 점점 무너진다 사람들이 우리 오늘 목표 라운드 115라운드 잡읍시다 요금 추가하고 왔더니 죽었대 아 미치 PC방 요금 추가하고 왔더니 죽었대 와아 아 눈물 어 리얼 눈물 나겠다 진짜 어 PC방이었나봐 아까 시작할때 PC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에스쿠스 아니 저분이 아니었나 저분 맞을텐데 이제 30% 가? 가시죠 예예예 이거 뭐 고로군 나중에 하아치는거 없잖아요 네 고로군 그냥 그대로 치킨거였어 오케오케오케오케 저분 맞죠? 에 흐흐흐흐 지금 계속 땡니프라고 불렀잖아요 저분 아핳하핳하하 안해봤습니다 개복디만 해봤습니다 슬렌디는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요 우리가 저번 라운드에 몇 탕까지 갔더라 나 그게 기억이 안나 여러분 유튜브에서 1월 5일자인가? 그것 좀 한번 확인해주세요 지금 누가 한번 그 뭐야 채팅 좀 쳐줘봐 내가 몇 탕까지 가서 죽었는지 기억이 안나가지고 지금 그래 아 그거 한번 갱신해보실게요 어 그거 한번 또 깰 수 있으면 깨보면 좋지 114에서 죽었던 것 같은데 115에서 죽었나? 한번 좀 확인해주실래요 어차피 라운드 많아서 시간 되니까 네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 아로스트님이? 아 고맙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시네 뭐 그냥 마우스 클린 몇번 하는거에요 뭐 그래도 뭐 제일 최근에 올린거에요 또 이게 네 내가 야 자 가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실패했습니다 개 같은거 아 어 왜 로딩이 안돼 자 가자 실패했습니다 얘 말은 안듣는데 하하하하 말은 안듣어 응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아직은 몰라 야 진짜 12라운드네 12라운드 112라운드에서 죽었나요? 네 112라운드 죽었네요 1월 5일자? 네 오케이 그럼 오늘 목표 113라운드 실패했습니다 오늘 112라운드 깨기 와 근데 이거 너무하네 이거 강화 너무 안 되는데 이거 휴식 짧게로 가자 이제 휴식 시작을 안 해 준비 5 4 3 2 1 안 했죠 아직 아 그래요? 아 업그레이드가 먼저인데 오케이 그럼 업그레이드 먼저 해야겠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유닛 업그레이드 할때는 오 60%마다 무조건 30%에요 게임을 해보면 왜그런지 알아 생방입니다 생방 다 나에게 도전했던 무능한 닝견드 같은이라고 다 시작했는지도 누가 있었는지도 모르게 싹 비었네 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깔끔해선 깔끔하다 이게 참 쉬울난단 말이야 나는 3분의 5인 나도 근데 빨리 가야겠다 강화를 오늘 밀리네 이제 이제 강화 가야겠는데 업그레이드 완료 끄읍게 으흠 공부에 따가신다 여기 돌아가볼 야